Q. 컴백일은 어떤가요? Q. 컴백일은 어떤가요? Q. 컴백일은 어떤가요? 지금 너무 정신이 없고 바쁘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확 지나가서 빨리 컴백일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Q. 컴백일로 가지 않을까요?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기다렸고 물론 한 달 뒤로 돌아가면 다시 또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거나 준비할 수 있지만 컴백날 바나와 붙는다, 컴백날 바로 갑니다. 왜냐하면 우리 바나분들 빨리 만나고 싶거든요. 지구는 미칠 지구입니다. 저는 한 달 전으로 절대 못 돌아갈 것 같고 한 달 후죠. 한 달 후로 가서 바나들 바로 만나고 싶어요. 사실 우리 연습하면서도 빨리 무대하고 싶다, 무대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얼른 이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고 이 노래들을 빨리 들려드리고 싶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